눈을 두는 곳마다 예쁜 꽃들이 만개한 6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 꽃을 액세서리에 장식해 보면 어떨까요? 은은한 꽃향기와 더불어 기분까지 좋아지는 액세서리 생화장식 꿀팁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생화장식 밀짚모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짚모자는 여름철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아이템일 텐데요 이런 밀짚모자를 예쁘게 생화로 장식해서 착용하신다면 좀 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밀짚모자 1개와 지철사, 가위와 6월에 피는 생화 3종류 정도인데요 오늘은 여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인 곽꽃과 리시안셔스 그리고 유칼립투스를 준비했습니다 장미를 닮은 리시안셔스는 가시가 없어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좋은데요 먼저 잔가지를 잘라내고 깔끔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듬은 리시안셔스와 곽꽃, 유칼립투스를 지철사로 묶어 두 묶음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이때 묶어놓은 지철사는 짧게 자르지 말고 여유있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미리 준비한 밀짚모자 위에 꽃 한 묶음을 올려놓고 지철사를 통과시켜서 꽃을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이후 나머지 한 묶음을 반대편에 올려놓고 지철사를 통과시켜 묶어주면 밀짚모자 생화 장식이 완성됩니다 생화로 꾸민 예쁜 밀짚모자와 함께라면 자외선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드라이를 해 놓는다면 사용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꽃들 다양한 장신구에 장식한다면 마음까지 화사해지지 않을까요? ног Nar 힘들어서 가지래요 끝ées 지iem ceğ câbles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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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les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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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